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까꿍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실 노래는요 접어놓은 편지 가수 임찬씨의 노래입니다 접어놓은 편지 자 제가 1절을 일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가사말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이렇게 들어봐주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마디 적어놓고서 그 마음이 담지 못하고 접어놓은 편지 수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눈물만 흐르던 그때 그 사랑 그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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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름 불러보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보고싶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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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줄 적어놓고서 안녕이라 안녕이라 자 앞에 부분 하나 둘 세 박자 쉬고 세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사랑한다 점점 내려와요 사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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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까요 사랑한다 호흡하고 사랑한다 자 그 다음 한 마디 한 마디 적어놓고서 한 마디 적어놓고서 한 마디 적어놓고서 자 이제 부드럽게 해볼까요 한 마디 적어놓고서 오케이 자 불러볼까요 여기까지 자 목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어놓은 편지 준비 하나 둘 셋 사랑한다 호흡하고 사랑한다 또 호흡하고 한 마디 적어놓고서 어휴 잘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한 번만 더 자 하나 시작 사랑한다 호흡하고 사랑한다 그렇죠 한 마디 적어놓고서 자 그 다음 숨 쉬고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시작 그 마음을 숨 쉬고 담지 못하고 타고 떨어져야 돼 담지 못하고 아시겠죠 자 그 마음을 준비 시작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또 호흡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여기서 잘못하면 안 돼 음정이 불안하면 안 되죠 악보대로 하면 접어놓은 노은 노은 쭉 올리면 안 되고 노은 반음만 노은 그 편지 접어놓은 올라가면 안 되고 노은 그 편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따라 부르세요 목소리 내야 돼요 아시겠죠 속닥속닥 거리지 말고 목소리 내봅니다 준비 자신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자 보면서 화면 보면서 큰소리로 에이 사랑한다 감미롭게 사랑한다 또 숨 쉬고 한 마디 적어놓고서 그렇지 호흡 그 마음을 호흡 중요해요 숨 숨 닮지 못하고 또 숨 잡아 놓은 그 편지 잡아 놓은 놓은 그 편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수 없이 옥상으로 점점점 올라가요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준비 에이 수 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자 조금 강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잡아먹을 듯이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 없이 자 셋이 따는 표 나오죠 앞글자에다 포인트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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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 사랑해 그 그 이름 불러봐도 앞글자에다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시작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오케이 수 없이 부터 준비 그 수 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자 그래도 어 애절하게 불러야 되는데 강하게 너무 사랑해 사랑해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불러봅니다 준비 다시 한번 준비 숨 쉬고 에이 수 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잘했습니다 그 다음 눈물만 흐르던 그때 그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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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봅니다 눈물만 흐르던 눈물만 흐르던 그때 그 사람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눈물만 시작 눈물만 흐르던 그때 그 사람 잘했습니다 수없이 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갑니다 준비 목소리 수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눈물만 흐르던 그때 그 사람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잘 따라 부르고 있죠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앞글자에다 포인트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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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름 불러보지만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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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불러보지만 그리워부터 시작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다시 한번 준비를 시작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대는 지금 올려요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어디 여기도 밀고 어디까지 있나요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오케이 이어서 해볼까요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자 해봅시다 준비 시작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뒷부분 수없이 그 다음 사랑해 사랑해 그 부분 해봅시다 자 준비 여러분 같이 불러봐요 준비 수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눈물만 흐르던 그때 그 사람 그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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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랑의 그 이름 불러봐도 눈물만 흐르던 그때 그 사람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또 한 줄 적어놓고서 안녕이라 맺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마무리 부분 마무리 부분 감미롭게 보고 싶다 시작 보고 싶다 시작 보고 싶다 셋 보고 싶다 그 다음 또 한 줄 적어놓고서 또 한 줄 적어놓고서 또 한 줄 적어놓고서 자 숨 쉬고 안녕이라 맺지 못하고 안녕이라 시작 안녕이라 그렇죠 호흡하고 맺지 못하고 시작 맺지 못하고 그렇죠 자 마무리 접어놓은 그 편지 가수는 임찬 임찬 가수의 접어놓은 편지 배워봤습니다 노래 너무 좋지요 자 우리 처음부터 우리 2절 쫙 한번 불러볼까요 자신있게 틀려도 괜찮으니까 보고 계시면서 화면만 보시지 마시고요 화면만 보지 마시고 목소리 내면서 따라 불러봅니다 아시겠죠 이번로 탑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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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줄 적어놓고서 안녕이라 맺지 못하고 접어놓은 편지 해놓은 편집 자 여러분 잘 불렀습니다 중간 박수 자 몸도 움직이면서 접어놓은 편지 2절도 같이 불러볼게요 가수 임찬의 첫 번호 편지 시작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마디 적어놓고서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수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눈물만 흐르던 그때의 사랑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또 한 줄 적어놓고서 안녕이라 맺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접어놓은 그 편지 자 접어놓은 편지 가수 임찬 씨의 노래 접어놓은 편지 노래 너무 좋지요? 자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분명히 이 노래도 나만의 애창곡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즐거우셨나요? 따라 부르면서 또 영상을 자꾸 두 번 세 번 세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서 보시다 보면 분명히 따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방구석노래교실 서인선 강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바이 끝